오빠. 어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오빠 혼자 먹는 거야, 설마? 먹을게, 이거밖에 없는데. 먹을게. 너 안 먹으면 인간인 거야. 진짜 정말. 아예지부터 좀 치자. 다 먹어. 다 먹어. 희한한 방식이네. 생각보다 간단하네. 끝. 우리 이쪽에 하나 놓치면 되잖아. 나 불 낀다. 예. 길이 길지. 뭔지 알겠어, 살짝. 잡아주면 돼. 뭔가 저도 엄청 도와주고 싶은데 캠프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모르겠는 거예요. 엄기준 씨가 항상 이렇게 좀 감옥하게 있는 분이잖아요. 그런데 감옥하면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멋있죠. 너무 다행이다. 이 오빠랑 한 팀이 하게 돼서. 엄기준 씨도 저희 프로 나오기 전까지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아, 진짜요?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었어요. 저도 그럼 몇 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? 됐어. 종이가 있으면 좋은데. 이거 같은데? 됐어. 우리 불 켜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? 아니, 여기다 끓여서 먹어도 돼. 라면을 먼저 끓여 먹자. 형이 한 개 불째 먹었으니까 우리 한 개만 끓여놓으면 되겠네. 왜? 그럼 두 개만 먹게 되자. 세 개 먹자. 세 개 먹자. 세 개 먹자. 내일 아침에 이래서 뭐 먹을 수 있게. 내일 아침에 내일 걱정할 거야. 여기다 이전불리 이용해, 진짜. 하나 남긴 뭐 먹나? 근데 너무 가방 먹는 것 같기도 하고. 한 개만 하자, 그럼 한 개만. 한 개만? 한 개만. 뭐 필요하면 더 줄게. 아까 그 여자가 뭐 많이 준 것 같은데? 없나? 세 봉지 줬잖아. 땡큐, 땡큐. 땡큐, 땡큐. 땡큐, 땡큐. 땡큐. 빵도 있다. 우와, 어마어마해. 빵이다. 샌드위치. 그냥 먼저 먹어. 빨리 먹어. 네가 먹어. 이렇게 해. 맛있어. 이 팀 싫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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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먹고 우리 이 팀. 이 팀 좋지 모르겠어.